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페이퍼플라워를 이용한 포인세티아 조명을 만들어 볼 거에요 먼저 박스안의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있구요 주름지 부자재 재료 목공풀 도안 액자로 쓸 캔버스를 준비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위나 글루건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구요 순간접착제도 좋고 동봉되어 있는 목공풀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첫번째로 진행할거는 주름지라는 종이를 재단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름지를 반으로 접어서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를 또 반을 접어서 제일 작게 총 16장을 만들어 줍니다 16장 중에 꽃잎은 10장만 사용을 할 거구요 나머지 6장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6장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0장만 챙겨볼게요 10장의 종이는 우리가 대각선으로 잘라줄 거에요 끝에서 끝에 모서리까지 총 10장을 삼각형으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름지 방향이 있어요 세로 방향이 위로 향하게 하나는 뒤집어서 나뭇잎의 모양이 되도록 V자가 되도록 이렇게 꽃잎을 만들도록 할 거에요 부재료 안에 동봉되어 있는 철사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철사를 풀어서 철사도 총 10개로 재단을 할 건데 12cm 5개에 9cm 5개를 끊어줄 거에요 12cm 5개에 9cm 5개를 잘라주겠습니다 이 철사와 나뭇잎을 붙이도록 할 거에요 목공풀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름지 대각선의 부분에 풀을 짜주시고 목공풀이 너무 많으면 잘 마르지 않으니까 살짝 손으로 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12cm 철사를 위쪽에 맞춰 붙여줍니다 풀을 한 번 더 짜주시고 아까 주름지의 방향이 V자가 되도록 한 장을 위로 붙여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10초 정도 눌러주시면 더 잘 붙어요 감사합니다. 12cm 5장과 9cm 5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나뭇잎 모양 도안이 있어요. 나뭇잎 모양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뭇잎에 가운데 철사 9cm를 올리고 긴 나뭇잎이 12cm 나뭇잎입니다. 가운데 선에 맞춰서 나뭇잎을 끝쪽으로 올려주시고 도안에 맞춰서 잘라내도록 할게요. 큰 나뭇잎 5장을 모두 똑같이 잘라주세요. 작은 나뭇잎도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잘라내도록 할게요. 12cm 5장, 9cm 5장 10장의 나뭇잎을 V자 방향이 위로 가도록 하여 꽃잎에 우리 컬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주름지 끝부분을 살짝살짝 당겨서 주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고 앞뒤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LED 와이어 전구를 꺼내도록 할게요. 와이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천천히 풀어주세요. 꼬이지 않게 세게 잡아당기면 전구에 불이 꺼질 수 있으니 천천히 풀어줍니다. 나뭇잎과 캔버스 길게 풀어준 LED 와이어 전구를 이용해서 조명이 들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조명은 나뭇잎 뒤에서 은은하게 불이 밝혀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꽃의 수술 부분을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전구를 켜놓은 상태에서 건전지가 있는 이 부분을 다섯 개 모아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꽃의 수술 부분을 표현을 할 거고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자유롭게 개수에 상관하지 마시고 꽃을 수술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섯 개 정도 해볼게요. 잘 모아주고 남아있는 철섭 부분으로 살짝 돌려 감아서 고정시켜주세요. 꽃의 수술 부분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마지막 끝 부분을 동그라미로 감아주세요. 감을 때 빛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전구를 흩어주세요. 전구가 여섯 개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서 가운데 붙일 건데요. 방향과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살짝 위쪽으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쓰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시면 빨리 붓고요. 손이 위험하다 싶으면 글루건을 사용해서 빠르게 붙이셔도 좋아요. 글루건을 사용해서 전구를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은 손이 데이지 않게 화상에 주의해주시고요. 아까 준비했던 큰 꽃잎 다섯 장을 동그라미 중심으로 우리가 균형있게 돌아가면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포인세티아의 큰잎이 되는 거예요.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놓을 때 V자 방향이 위쪽으로 오도록 마찬가지로 글루건을 사용할게요. 목콩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뭇잎 끝부분에 글루건을 묻히고 고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철사를 넣었기 때문에 철사를 살짝 잡아주면 원하는 모양으로 나뭇잎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밑에 부착하고 위쪽에 나뭇잎을 넣어서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도록 붙여주시고요. 작은 나뭇잎을 붙이기 전에 남은 전구를 또 다시 감아줄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편한 쪽에서 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설을 만든 부분 끝까지 감아줄 거예요. 가운데에 수술이 서있을 수 있도록 모아줄 거고요. 이 나머지 선은 자연스럽게 뒤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수술을 고정시켜주세요. 나중에 나뭇잎으로 가려주면서 고정을 할 거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고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글루건은 항상 화상에는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준비되어 있는 목공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살짝 고정된 상태에서 큰잎 사이에 작은 나뭇잎을 전구 위로 꽃수술만 나오도록 붙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줄 부분을 캔버스의 편한 방향으로 뒤로 넘겨주세요. 나사가 있는 쪽에 글루건을 묻혀 캔버스에 붙이면 됩니다. 동전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전지가 다 되면 뚜껑을 열어서 건전지를 교체하시면 돼요. 다음에 남아있는 부재료를 이용해서 캔버스를 꾸며주면 마무리가 돼요. 크리스마스 시즌인 만큼 크리스마스 씨를 붙여볼게요. 붙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붙이시면 되고요. 저는 위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도록 할게요. 고리 부분에 실을 걸어서 캔버스에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도 괜찮아요. 캔버스는 벽에 걸거나 이젤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솔팡울도 어울리게 한 번 놓아볼게요. 포이세티아는 원래 빨간색이지만 조명을 위해서 은은한 흰색으로 겨울 느낌을 내기 위해 하얗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막 제공이 professionally 하얀 색깔이 하얀 se